오 이상한 놈이 있는데 전갈인가? 뭐야 상어야? 오 패턴이 요새인가 보다 저기 큰 건물이 있는데 이 요새가 저 건물에 이어지는 건가 보죠? 들어가 볼까? 전기 연구실? 아 전기 연구실에서 만든 상어야? 웃기네 뭔가 차르보석이 왕창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인데? 여긴 안 열리고 뭐 초컷이겠지 뭐 방금 한쪽 빨갛지 않았어? 잠깐만 어 뭐야 왜 저래? 그래픽 오류야? 아 나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하지 오늘?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 바꿔서 인기가 2000년대 거 재밌더라구요 역시 2000년대 명곡이 많아 뭐냐 이거 아 씨 고맙네 연구실 체험 온 기분으로 가겠네 뭐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게 아 잠깐만 근데 체험 온 기분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니? 어 길이 없는데? 잠깐 뭐 약간 특별한 곳인가? 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왜 길이네? 왜 길이네?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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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옴 야야야야 잠깐만 그걸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하니 고통 입었잖아 고통 입었잖아 아이씨 강화급판도 한 번도 못 써보겠는데 이러다가 게임 끝날 때까지 길이 또 있네? 또 있네가 아니라 두 군데가 있네? 한쪽은 막혔겠죠? 약간 어 야야 잠깐만 길이 뭐 몇 군데야? 여긴 아무것도 아니죠 저기 먼저 가보자 썩어나게 많은 물약 빨리빨리 먹어 치우겠습니다 아 야 몇 개야 이게 열심히 먹자 아니? 아아 아래층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와아 이거 삭동? 반대쪽에 몬스터 지금 꽉 차있는 느낌이야 그쵸? 너희 중 하나가 움직일 거라는 신호니? 이미 움직이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야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나약한 녀석 아 강화판이 없어가지고 과정이 좀 애매한데 아까 먹은 화염도 팔고 왔거든요 뭐 굳이 싸운다면 여기 싸우는 게 낫겠죠? 넓은 데서 아 시력 하나 말아두고 속성 공격 좀 해봐 흡수해보게 혼자 색깔이 되게 혼란하다 야 아이쿠 세마리 쓰면서 한마리인 척 한 거야? 기사한 녀석 예쓰 당겨 뿜 안되지 야 뭐하는 곳인데 아아 실망이야 얘네들한테 적 안 통하잖아 발라놔 나 저 큰 거랑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큰 게 뭐 나무지라는 도무지 장식류인가 봐 기분 기분이 앞서서 크게 만들었는데 정작 돌려보니까 안 돌아가는 거지 기분파였어 기분파 내려가 봅시다 레버도 없고 그냥 아이템만 있는 방이었네 으응 어우 눈 아파 레몬터가 예쁘긴 한데 내 눈을 너무 피곤하게 한다 구조성 여기가 짧을 수 밖에 없지 돌아오는 길 뭐하세요? 유령이 있나본데 신나게 싸운다 아주 그냥 너 이렇게 열심히 놀아 아 너 팀이냐? 간악한 놈들 아 치사한 놈들 어우 야 뭐야 치사하잖아 그건 너무 뭐야 시방 쏘기 따는 거냐 아이 흡수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약하잖아 너희들 저 야생 몬스터랑 인간이 만든 몬스터랑 대립하고 있네 다 가기 싫은데 왜 길이 세 갈리나 될까요? 저거는 아마 쇼컷인 것 같고 저 엘리베이터는 제가 자연이 지금 들어오는 곳 출구겠지 제2의 출구 유령이 여기서 죽은 유령이 저 새우랑 같은 편이라는게 신기하다 판정이 그렇게 된다는거 아냐 판정이 그렇게 된다는거 아냐 어 여기도 사람이잖아 아이씨 깜짝이야 놀랐잖아 아 저기 먼저 가볼걸 주위구 반대쪽 먼저 가보자 왜 개다리 춤을 춰 갑자기 딱 돼 야 나 이 5번 스킬 너무 맘에 드는데? 용병 스킬? 야 파워크 휠? 야 파워크 휠? 한번 보고 갈까 그냥? 아 뭔가 더러워 반대쪽 보고 올래 아냐 여기 먼저 가자 아 귀찮다 아이씨 아우 아우 Ephesians